으흠 선수건 오 잠깐만 했더니 선수건 오 니은자를 몇 개나 찾아줬어? 두 개 두 개나 찾아줬더니 무슨 글자가 됐어? 선수건 자 자 자 자 자 자 우와 야 멋지다 멋져 이야 타전이 이걸 보면 굉장히 좋아하겠는걸? 그럼 난 어떤 선물을 났지? 음 한글아 우리 아주 멋진 노래 선물 어떨까? 우와 좋았어 두들 두들 두드리 퐁 호랑이가 자전거 타고 멀리 멀리 여행을 갔지 꼬르륵 꼬르륵 배가 고파 물을 찼는데 지나가는 기린에게 어흥 어흥 애구머니가 기린이 놀라서 소리 지르고 엄마야 원숭아 과가 난 타자는 동물들을 부르고 오오오 오오오 오오 아냐, 그게 아냐 호랑이는 도망가고 큰 비는 내리고 호랑이는 비에 젖어 대책이 많 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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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산을 씌워주는 가장 가장 커져 주전자에 차를 끓여 호랑이에게 가장 고마워 정말 고마워 라면을 타잔에게 만두를 타잔에게 우하우하우하 우리는 친구 사진고치고치 타잔하게 어깨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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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잔들 야우도 정말 정말 멋지다 빨리 타잔이 보고 싶다 친구야 타잔은 보고 싶은데 타잔은 오지도 않고 아, 그림책! 타잔을 그림책으로 보면 되잖아요 우와, 한글어 아하, 좋아 짜잔! 자, 타잔과 야우가 친구가 된 이야기 우리 다같이 읽어보자 친구 호랑이가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갔어요 배가 고픈 호랑이는 라면과 만두를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물이 없었어요 호랑이는 기린에게 물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호랑이의 어흥 소리에 놀란 기린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원숭이가 줄을 타고 왔어요 원숭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타잔이 줄을 타고 왔어요 타잔은 호랑이가 동물 친구를 괴롭히는 줄 알고 화를 냈어요 타잔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무서운 동물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비가 세차게 내렸어요 호랑이는 재채기를 하면서 그게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타잔은 커다란 나뭇잎 우산을 씌워주었어요 타잔은 감기에 걸린 호랑이에게 주전자로 차를 끓여주었어요 호랑이는 라면과 만두를 끓여서 타잘에게 주었어요 둘은 친구가 되었어요 기린이 타잔과 호랑이의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구 친구 타잔이랑 야호도 친구고 한글이랑 야호도 친구고 그럼 그럼 야호처럼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한글이는 너무너무 행복해 나도 한글이랑 야호랑 같이 있어서 이 두드리퐁도 너무 행복해 친친구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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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만두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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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진진사진사진사진 웅산산 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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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사진진사진